2006년 10월의 어느 날 한 남자가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시간을 붙잡아두고 빠르게 돌리기도 하며 되돌리기도 했다. 그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게 된 일은 바로 스토리텔러. 이 세상에는 시간을 붙잡아줄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넌 리니어 편집기라고 일컬어지는 컴퓨터 영상 편집 도구죠. 넌 리니어란 비선형이라는 뜻으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편집 방식이 아닌 때에 따라 앞부분을 편집할 수도 있고 뒷부분을 편집할 수도 있으며 타임 코드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넌 리니어 편집기가 개발되기 전 리니어 편집기를 통해 영상물을 제작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테이프 편집 방식으로 응답하라 1994에서 나왔던 믹스테이프들을 만들어내던 방식이 바로 그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편집이 중반으로 치달았을 때 영상의 앞부분에 컷을 추가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이 필요했던 불편한 편집 방식이었죠. 모든 소스들이 각각의 테이프에 담겨 있어 필요한 영상을 찾으려면 물리적으로 테이프를 찾아 소스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영상 편집이라는 세계를 처음 경험했던 2006년 저는 그 중간의 세대에 있었습니다. 선형 편집과 비선형 편집 방법이 공존하며 비선형 편집이 막 세상에 날개를 펼치려 할 때였죠. 그때 당시 처음 접한 편집 프로그램은 아비드 리퀴드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래 피나클사에서 나온 편집 프로그램으로 그때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자동 저장 기능과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 방송용 고화질 영상 편집에 최적화된 툴이었습니다. 많은 유저들의 호응이 있어 아비드라는 편집 프로그램 회사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인수하여 아비드 리퀴드 세븐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윈도우 기반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그때 당시 춘추전국 시대 마냥 이것저것 등장해 넌리니어 영상 편집 시대를 화려하게 열어져 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도비사의 프리미어가 있었고 베가스도 있었습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비 메이커와 파워 디렉터 등도 기지개를 펴고 있을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축으로 아비드 리퀴드도 있었죠. 이런 춘추전국 시대와도 같았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시대를 애플의 아이맥에서 돌아갔던 파이널 컷 프로라는 영상 편집 툴이 평정해버렸습니다. 저는 파이널 컷 프로가 나오고 한참 후인 2011년도에 파이널 컷 세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프리미어 cs3를 사용했었죠. 아비드 리퀴드는 아비드사에서 더 이상 업데이트와 개발을 하지 않았고 자연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래저래 파이널 컷 세븐이라는 외계인 고문의 산물인 것 같은 영상 편집 툴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비교적 낮은 사양의 맥에서도 hd 화질의 영상을 문제없이 돌렸으며 수많은 필터 효과와 분할 화면 효과를 주어도 버벅거리지 않는 엄청난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일체형과 통일성 그리고 그래픽 작업에는 발군이었던 맥 시리즈에서 파이널 컷 세븐을 돌리는 것은 잘 훈련된 기수가 준마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기 충분했죠. 온전히 편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고 적당한 특수효과까지는 문제없이 넣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파이널 컷 세븐은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kbs의 공식 넌리니어 프로그램으로 채택이 되었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pd들 그리고 독립 제작자들에게 애플의 파이널 컷 세븐은 필수로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툴이 되었고 그 위에서 진정한 제작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넌리니어 편집 시대의 시작을 이끌었던 선배들은 그 첫 만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그건 진짜 신세계였어. 프리미어나 에디우스처럼 몇 번씩 다운이 되기도 하고 뭐 프로젝트를 날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일주일이 넘게 걸리던 작업을 이게 파이널 컷 프로라니까 3일 만에 편집이 끝나더라니까 그때부턴 진짜 신세계였다. 안정성에서는 최고봉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컷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파컷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경쟁사의 쟁쟁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잡스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테이프 시대의 종말이 파컷 세븐의 종말을 가속화시켰죠. 일반적으로 영상 편집의 수수는 6mm 테이프로 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컴퓨터로 캡쳐받는 과정을 통해 편집기가 가장 읽기 수월한 코덱을 입혀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파이널 컷 프로 세븐은 날개를 펼 수 있었죠. 자료 화면으로 mp4 파일을 불러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아니 아이폰에서 촬영한 영상을 파일로 불러올라 치면 중간에 빨간 줄이 뜨며 변환을 해야만 재생할 수 있는 파일이라는 표시를 화면에 뿌려주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스커드5사에서 나온 엠펙스트림 클립이라는 변환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았었죠. 하지만 동영상 코덱 변환이라는 과정은 하드웨어를 많이 타는 작업이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세븐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걸림없이 편집이 가능했습니다만 영상 코덱 변환은 마치 진실 게임이라도 하듯 맥 컴퓨터의 성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죠. 기존 테이프 방식의 과정도 빡치기는 매한가지였지만 동영상 변환은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빠듯한 작업시간 때문에 미칠 노릇인데 변환 돌린다고 하루를 날리면 정말 이후 일정은 죽음으로 치달았죠.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어떤 카메라로 찍은 어떤 소스건 문제없이 다 읽어올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참 좋겠다고 말이죠. 제 소원은 애플에서 조만간 이루어졌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10이라는 여러가지 의미로 괴물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가격까지 그때 당시로서는 참 파격적인 30만원대로 일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이널 컷 시리즈에게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이유인즉슨 7에서 작업하던 작업물이 10과 호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업컨버팅조차 되지 않아 기존에 작업하던 작업물들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었죠. 게다가 비전문가스러운 인터페이스 덕분에 홈비디오 편집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유저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도비가 그냥 지나갈 리 없습니다. 인텔이 보안 이슈로 멸망의 기로에서자 가격인하 정책을 발표하며 절벽에서 인텔을 밀어버린 AMD처럼 어도비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플랫폼과 월구독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빈왕자를 잠식해 갑니다. 한편 맥에서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2017년 맥이 하이시에라 OS를 내어놓으며 파이널 컷 7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실행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모 아니면 도인 정책이 되어버립니다. 현재까지도 파이널 컷 7은 많은 제작자들에게 프로 제작 툴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아직 파이널 컷 10에 적응하지 못한 영상 전문가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거나 프리미어로 넘어가는 계기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맥과 윈도우의 환경을 넘나들며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프리미어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널 컷 프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파이널 컷 10의 초창기 버전에서부터 10.4 버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개선했고 구형 컴퓨터에서도 나름대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스템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떤 동영상을 가져오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프로레스 코덱으로 변환해 편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업의 용이성을 높였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하드웨어 부하가 걸린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 편집에 들어가면 모든 영상 파일이 통일된 코덱으로 움직여 편집의 용이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출시 연도가 2010년도였고 2018년도가 된 지금 맥 본연의 DNA를 인식받았기에 가편집에서부터 최종단계인 종편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통일성은 가히 가공할 만했습니다. 지금은 두 편집 툴 중 어느 것이 좋은가에 대한 논쟁이 붙을 만큼 대등한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최후 승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바로 이 돈이라는 부분에서 프리미어의 장점은 빛을 발했습니다. 조립 컴퓨터의 최고 사양으로 컴퓨터를 맞추게 되면 300만원이 안되는 가격의 프리미어 전용 편집기를 마련할 수 있었죠. 윈도우 PC에서 직접 프리미어를 돌려본 소감으로는 편집하는데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전혀 겪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이젠 1700은 제가 샀을 당시에 구매금액이 41만원이었습니다. 그 SSD가 지금 그때 제 기억으로는 17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총금액 230만원에 IBM PC를 세팅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3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맥북이 299만원짜리니까 비슷한 가격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제조 날짜에 차이가 있어 성능은 최근에 맞춘 라이젠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맥북과 라이젠의 컴퓨터 성능을 비교한 영상을 보면 렌더링 시간이 10%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은 싸고 성능은 더 좋아졌죠. 그렇다면 편집 툴에 대한 사용이 문제가 없을 때 무엇을 선택할까요? 일체형이거나 작업이 편리하거나 하는 것들은 일단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 누구도 영상 소스를 자동으로 잘 변환해주고 정리해주기 때문에 맥힌토시의 파이널 컷 10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맥은 4K 편집에 대한 범용성이 좋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4K는 윈도우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프리미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영상 포맷의 다양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맥에서 돌아가는 프리미어 역시 하드웨어 성능을 사용하는 능력이 파이널 컷 X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라도 100% 다 좋지 않습니다. 리소스 관리가 어렵고 일일이 하나씩 소스를 모아 한 군데 저장해두지 않으면 소스들이 제멋대로 퍼지게 됩니다. 만약 자리를 옮겨 작업하려고 하면 소스를 찾을 수 없다면서 에러 화면이 렌더링되기 일수입니다. 결론입니다. 각각의 툴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는 확장성, 파이널 컷 프로는 작업의 용이성이 뛰어납니다. 프리미어는 장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좋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무겁고 진입장벽이 높죠. 확실한 것은 둘 다 각각의 영역에서 널리니어 편집기의 왕좌를 놓고 대등하게 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툴을 선택해서 컨텐츠를 만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 다 전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가 툴을 선택한다면 어떤 툴을 선택할까요? 만약 금액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파이널 컷 프로 10을 쓸 것입니다. 이유는 통일성과 관리에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달하게 된다면 파이널 컷 프로 10만큼 좋은 툴은 없습니다. 디지털 유목민처럼 여기저기서 작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프리미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파이널 컷 프로 10까지는 그래서 구애받지 않는 타입 방식으로